코미디가 되려면요. 여기서 떨어지면 코미디. 여기서 떨어지면 코미디. 애초에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자, 초성 퀴즈. 화면에 나오는 초성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더 많이 말하는 쪽이 이기네요. 이어서 말하다가 받힘을 지는 겁니다. 자, 문제 당합니다. ㅂ, 기억. 자, 손짓 작성 먼저 하시죠. 벼개, 벼개. 벼개. 벼개라고 해도 벼개가. 벼개, 벼개, 벼개. 미국 생활 많이 하네. 그때 그랬지. 벼개. 그리고 미래. 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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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갑니다. 보국. 보국. 정말 어려운 단어를 많이 하네. 자, 미래. 빨리빨리 갑니다, 이제부터. 변기. 변기. 있어요, 좋아요. 병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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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네. 보기.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대박. 아, 맛있어요. 버거. 버거. 버거, 버거, 버거. 아, 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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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왜 이래도 돼요, 벼거 돼요. 아, 돼요. 기와 함께. 생각해, 생각해. 우와. 뭐야. 몰라.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5초.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오, 지창 씨.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답이라고 빨리 외쳐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K 사운드는 일단 특히 AI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한 단어를 좀 캐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지창이 형. 지창이 형. 머리를 굴려, 지창이 형. 보국. 자, 3. 보국. 보국 안 했나? 지간. 따졌어. 따졌어. 지간. 따졌어. 아니, 뭐해, 이 여우. 아니, 뭐해, 이 여우. 방귀. 방귀, 방귀. 이런 수가. 방귀. 미리 안 드시면 어떡해. 미리 16살인데. 아니, 아니, 아니. 방귀. 얼마나 많아요? 한 번씩 해 봐요. 복고. 방귀, 방귀. 방귀. 복콩. 아니, 제가 한 4개 정도 하면 대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데.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갑자기 거기서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말렸어, 말렸어. 말렸네. 정말 코미디가 나왔습니다. 일당에 탈락했습니다. 다 데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배했었는데. 마음이 아파.